비타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먹고 씹으면 안돼 씹으면 안돼 깨물어 먹으면 안돼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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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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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야 돼 씹었잖아 이거 아냐아냐 이거 아냐아냐아냐 하면 안돼 꿀꺽 이렇게 해가지고 꿀꺽 이거 먹어 꿀꺽 아이 이빨 남아 안돼 꿀꺽 아 아니야 이거 먹어야지 이거 꿀꺽 삼키는거야 꿀꺽 꿀꺽 아 스켓만 자꾸 어비로 간다 꿀꺽 아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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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참아야돼 아 또 또 또 거기 들어가야돼 아 이봐 또 이거 씹으면 안돼 그렇지 씹으면 안돼 안쪽으로 가야돼 그렇지 또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냐아냐 이쪽으로 가야돼 그렇지 그쪽으로 와서 꿀꺽 꿀꺽 삼켜 안돼 안돼 얘 또 이리로 왔어 삼켜 꿀꺽 꿀꺽 이거 먹어야지 이거 좀 이제 커졌어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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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꿀꺽 꿀꺽 아 있네 이거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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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같은거 콜껑 안쪽에 집어넣고 콜껑 이거 약먹어 콜껑 먹어 오 성공 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금방에 집어넣지마 콜껑 콜껑 아 그렇지 유지! 잘했어 이거 완전 큰거 마지막 이거하고 끝 알았어 이리와봐 이거 끝 크다 오! 대박 됐어? 이 큰거 성공했다 아 아 물 잊지마로 섞여 아 아 아 음 진짜 간식 이빌 다 진짜